뭐지? 뭐지? 자 이 끈이 날 농락하고 있어 어? 오오오 시간차 공격이다 이건 개미친 존나 잘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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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와 초하연님 벌써부터 욕 나았어 우와 오 야 나 뭐하니?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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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흠 PC방이야? 아니 PC방 아니야 나 PC방 귀찮아서 안가 와 미쳤네 미쳤네 아 나 왜 하필 폭탄이 이거냐 그리고 여기 자율섭이야 아 폭탄도 없네 이거 어 어 우진아 폭 좀 까봐라 폭 좀 폭 좀 폭 좀 까봐요 폭 좀 폭이 없는거지 아 설마 폭도 없진 않겠지 아 이거 보이네 폭 레벨업했네 어 폭포인트만 해도 레벨업이 어 오케이 나이스 어 아 아 울티녀석 욕한거구나 어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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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티마 그렇지 그렇지 안돼 울티마 안돼 죽지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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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까비네 아 죽어버리신다 뭘 죽어버려 으악 아 울티마 죽지마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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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난 죽길 바라고 있었는데 난 죽길 바라고 있었는데 난 죽길 바라고 있었는데 난 죽길 바라고 있었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위험하다 오케이 나이스 잠시 이만 고Interviewer 으어어 야 그래도 이겼되어 뭐라구 고too 고 Aid ascender 뭐라구 고되나아서 시나언 앉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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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peror 이상에서emen 지겠냐 아냐아냐 이점ster야 죽어버라 course 만 지겠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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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흐어어어 무슨 문화 가버려? 헐 제발